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아악! 뭐야! 당첨에 나와요! 당첨요! 아아아아아아아아악! 방시형! 아아아아아아악! 그거 이거 이거 스카치 테이프 떼야 돼 스카치 테이프 떼야 돼 스카치 테이프 스카치 형이 우리보다 이 패드가 좀 다르잖아요 연륜이 말이 안 돼요 어 형 90년대생이 자르는 방법도 있어요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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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른다 아니 너 먹고싶은 만큼 잘라 형 젠지세대가 알아서 할게요 뭐해! 답답하게 잘라! 아아아악! 기다려봐요! 4살 된 기분이었더니 몇번이에요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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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할 뻔했잖아!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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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규 손에 뭐야? 역시 이걸 또 설명해야겠죠 이거 알고싶어요 그렇습니다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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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냐면 야! 야! 태현이가 웃는다잖아 아니 이것만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안돼 하나 둘 셋 아니 눈물 고이기만 하고 안돼 으아학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RY esté 아악oring 아악!!! 이야annygrist Ứ espacio 정말 엄청난tx 뭐CHLE 진짜 눈 안 깜빡이야 하여튼 그거 같아 야 나와 봐 수빈이 형 사랑해요 나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빨리 와 하는 거 너무 좋아 뭐야 이거 우와 이거 나 같은 사람 있을 줄 알고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글자 봐 주셨는데 잠시만 그러면 여기서 일로 넘어오면 10만원씩 끝! 자극하는 범규 씨 해봐! 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렇게 타야겠냐? 앞으로 대자로 타야겠냐? 진짜 내가 미안 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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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내가 미안 범규 씨 말려 일단 방시혁! PD님! 쉬는 시간 좀 주세요! 그리고 저번에 갔던 고깃집 있죠? 거기 먹은 이후로 따로 고기가 안 들어와요 PD님 잘못이니까 한 번 더 싸세요 아시겠어요? 일단 지르긴 했는데 일단 다 자르시고 고기 빼고 다 잘릴 거 같아요 사실 집 편이 올라갔네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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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감독님 나와요! 다시 쳐요! 야! 아하하하 아하하하 내 껌! 아하하하 죽을래! 아악 시작된 거예요? 뭐? 뭐지? 지금 술래 만들어줬나 지금? 아직 시작 안 했죠? 저 광끼 아직 한 번도 아니죠? 저 그냥 진짜 광끼인 거죠 간투! 아하 백강! 너 이제 끝났어 왤 타 안 돼 안 돼 진짜 말을 하지 말아봐요 다시 시작됐다 짜증나 네 손을 잡은 내 손은 상처뿐이지만 It doesn't matter 2, 2, 하고 암전되면 간다! 출발! 굿보이 군백 굿보이 군백 굿보이 범백 아 자꾸 범백이네요 어떡해요 지금 전기에서 이 방이 제일 시끄럽습니다 누가 취침 시간에 안 자고 떠듭니까? 안 웃겄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한 명 어디 갔습니까? 저희 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Afee에 댓글범벌이 다 랩핑배라 나는 웃음 꽉DIM 멋지니까 오 마요 마요 마요